자중해 주세요. 자, 이어지는 무대입니다. 와, 멀리 경상주에서 오셨어요. 네, 그리고 이분이 부르실 첫 번째 노래가 그대의 사랑인데 노래를 5분 만에 작사를 했습니다.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,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5분 만에 작사한 그 노래, 우리 오웅영 가수님 무대로 모십니다. 그대의 사랑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인생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새벽에 그 만만으로 우리 둘이 지난데 내 사랑을 잊지 못할 추억 사랑은 무엇인가 성분이 끝난 그 날까지 웃어야 사사옵시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성분이 끝난 그 날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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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같이 살아 그대 사랑은 정말 좋아 목푸는 그날까지 웃어면서 살아 봅시다 웃어면서 살아 그날까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가연 음악봉사단 무고강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계자 우리 주연 엘씨님 모든 분 우리 단장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익산신리오린도 감사합니다 아까 컴밤 방금 불던 노래는 조금 생소하시죠? 다 같이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주세요 김초초아 꽃이 좋아 꽃보다 님미 좋지 저녁 하늘에 꽃뿌르니 흘러가면 내 영향이 그리워서 돌아가죠 영원히 웃지 않게 안심안심 살수가 없어 고른 그 분자에 맺은 그 사람 지금 어디에 뭐가 나 호수, 호수, 호수 호수, 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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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께는 아쉬워진 사시가 없네 그린 자의 내 죽을 사람 죽이고 어디로 간나 그린 자의 내 죽을 사람 죽이고 어디로 간나 네 고맙습니다 아무 시간 더 행복하십시오 아 네 아우 멀리 김천에서 한걸음에 달려오신 우리 오원경 가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경례 박수 부탁드립니다